6장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혹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의를 무기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이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닐 charge